저희 슈퍼피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제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 디렉터, 영상 모션 디렉터가 있기 때문에 한 꼭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비주얼을 낼 수 있고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한 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이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씬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고 콜라보 해보고 싶은 기업에다가 메일을 100군데 정도 뿌렸는데 처음으로 연락 주신 랭니까 뮤지크라고 아이웨어 브랜드에서 연락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적인데 저희가 처음 세팅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작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유효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오롯이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잘 내고 싶은 욕심이 일단 1번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 그게 그거를 클라이언트 분들도 알아봐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일단 스카스는 컨셉은 텔러 듀오 이미지를 뽑아내서 안쳤고 신발은 그때 당시에 지켜보던 생로란 구두의 디자인을 사용하고 프레디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워크웨어를 입혔어요 그래서 칼아트의 옷을 입혔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대너 닉은 스카스의 조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일러에 어울리는 옷을 입혔고요 잭슨 같은 경우에는 서브컬처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슈프림 옷에 조던을 신긴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문화와 성격에 맞게 캐릭터에 대한 스타일을 얹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3D는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윈도우 쪽 계열의 운용체제를 써야 돼요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쪽에서 제일 많이 돌아가기도 하고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는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지만 카페 같은 데서 작업할 때는 서피스북2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만들 때 콘티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펜이랑 다이얼들을 같이 조합해서 쓰면 콘티도 되게 빠르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아 얘는 느낌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제품인 거 같아요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힌지 부분이라든지 앞에 패널 부분 보면 측면에서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확 이게 펜인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쁘더라고요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쁘네 답답하지만 이뻐요? 네 이뻐요 답답하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저처럼 3D도 하고 영상을 하게 되면 콘티도 그려야 되고 그런 분들이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 이번에는 좀 밖에 나가서 작업해야지 좀 답답하다 그럼 밖에 나가서 떼서 스케치도 해보고 그걸 다시 연동시켜서 3D도 돌리고 되게 좀 멀티플레이어 같은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슈퍼피션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클라이언트 잡이 아닌 슈퍼피션만의 이야기를 꾸준히 보여주려고 하고 국내 작업도 하지만 해외 작업도 협업으로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번 년 내년에 하나둘씩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바이긴 해요 곧 하반기에 프레디 영상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계속 좀 추구하려고 하는 게 리딩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축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인데 아마 지금 하는 일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거나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고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계관이 저희는 유지되면서 확장되길 저희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할 수 있는 개념에서 이렇게 매체를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설치물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트북 형태로 지류로 나온다거나 출판을 해본다거나 이런 어떤 꿈 내지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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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